오늘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위버스샵에서 4월 27일에 주문했어요. 그나마 이번에는 한 달은 안 걸렸어요. 플라스틱 슬리브가 있네요. 이게 생각나서 꺼내왔습니다. 이것도 슬리브가 있었거든요. 느낌 비슷하죠? 대신에 이거는 이렇게 종이로 된 슬리브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아 이때가 그립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요. 상자를 넣으면 방탄이라는 행성에 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홀로그램 장난 아닙니다. 역대급이에요. 사이즈가 지난번 맵 오브 더 소울 DVD랑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가 자석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석이 아닙니다. 여기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건 이 슬리브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자가 진짜 얼마나 예쁜지 보세요. 진짜 역대급이죠. 2021년 6월 13, 14일 공연 영상입니다. 디스크가 하나, 둘, 세 장. 구성품 확인할게요. 홀로그램 엽서 세트, 포토 스탠드, 디지팩이랑 포토북, 그리고 랜덤 포토카드 한 장이 숨어있어요. 이거부터. 소재는 폼보드입니다. 포토 스탠드니까 사진을 세워보겠습니다. 아우 이거 생각보다 예쁜데요? 작아서 책상에 두면 예쁘겠어요. 이게 벌써 거의 1년 전이에요. 무지개 보이시죠? 소우주 우리의 우주 아미 소우주 로고 방탄 로고 13613 멀리트 헤어 너무 잘 어울리죠 표정도 시크하네 이날 진님이요 뭔가 눈빛이 아련했어 좋다 슈가님은 이날 어거스트 D 같던데 이날 제이홉님은 전체적으로 너무 예쁜거에요 제가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 정말 좋아하거든요 최고였어요 지미님은 이날 렌즈가 너무 예뻤어요 비님 여기 입고 있는 옷을 내가 너무 입고 싶었어요 정국님은 여기에 시선지키 디지팻 보라색이구요 이것도 반짝반짝 너무 예뻐요 이게 다 별자리들인데요 9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타로카드로 공부할 때요 별자리도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여기 있는 대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생긴건 천여자리 RM님 생일이네요 이렇게 생긴건 물고기자리 제가 물고기자리거든요 슈가님 생일 맞네 삼각형 있는거 천칭자리 이게 지민님이군요 이거는 염소자리 여기 제일 복잡하게 생긴거 이거 진님이구나 이게 사수자리에요 이게 RM님이랑 똑같은거거든요 97이니까 정국님이네 이거는 방탄대비일 이거는 아미 생일 이게 쌍둥이자리 이거는 찾아볼게요 찾아봤어요 방타는 쌍둥이자리 아미는 개자리 우리는 개자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별자리 공부할 때 여깄다 지민님이 천칭자리잖아요 천칭자리 특징이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라서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쉽게 사로잡는데 대신에 바람둥이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지민씨 그런거에요? 여기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디스크에도 있습니다 디스크 1, 2는 콘서트 영상 이거는 메이킹 영상이에요 마지막으로 포토북입니다 멤버들이 이렇게 풍선을 들고 있고요 멤버들의 뒤로 큰 창문이 있는데 창 밖으로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 보라보라 와 너무 예쁘다 제가 이런 분위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무대 장식이 너무 예뻤어요 이런 것도 관객 대신 아미밤 와 제이오님 남신같지 않아요? 진짜 최고다 지민님이 이 앞머리 때문에 눈이 돋보였어요 선글라스 예쁘다 선글라스 예쁘다 버터 무대 너무 신났어요 아 진짜 너무 좋아 진님 뭔가 아련하죠 어 아미의 방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침대라던가 봄인형 그리고 꽃병이랑 이 테이블 이런 걸 다 똑같이 무대에 올렸더라고요 보는데 너무 예뻤어요 진짜 대치타 제가 사극을 보다가도 여기 왕자하고 1월 오봉도를 보면 대치타가 생각이 나요 머릿속에서 대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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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영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달방에 무사태태 생각난다 너무 예뻐 밝을 때는 무대가 귀여웠는데 어두워지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와 RM님 멋지다 둘 다 귀엽다 웃는 거 보세요 음 이 앞으로 관객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도 이제 추억이다 여기 여기 들어가고 싶죠? 공연 전에 준비하는 모습들이에요 제가 입고 싶은 옷이 이거라고요 예쁘다 무슨 생각하시나요? 공연 끝나고 작업해야지 공연 끝나고 작업해야지 아미 이 장면 좋아요 이거 보자마자 보스 베이비 생각나던데 지민님 랩도 잘하시고 지민님이 보스 같잖아 지민님이 보스 같잖아 제가 사실 제가 사실 이 공연 보는 내내 제이형님한테서 눈을 못 뜯었거든요 반가워 제이형님 나 제이형님 진짜 잘 안 나오는데 너무 좋다 이때 다들 푸들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포토카드가 이 모습이네요 치킨누들숲 사과머리 위버스에서 어떤 팬이 사과머리 해달라니까 진짜 해주셨잖아요 자상해 도대체 왜 이런 웃긴 모자를 써도 멋있는거지 크레딧 올해의 머스터에는 드디어 관객이 직접 갈 수 있을거라서 더 기대가 됩니다 쌍둥이 자리랑 개자리랑 물 쳐야죠 ㅋㅋ